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부동산 민심의 악화는 앞으로도 시글기미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이고 그 여파는 상당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 이야기는 촘촘하게 복잡하게 연결된 시장에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떤 충격을 주었는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있는 사례를 제공합니다. 저희들의 엄마 아파트에 살면서 아이를 이 근처 학교에 보내던 사람들은 더 이상 이사할 수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지금 전시로 살고 있는 집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세입자들은 다들 계약을 경신하기 때문에 전체 물건이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엄마 아파트의 물건은 반전세 딱 하나가 나와있을 뿐입니다. 보전금 6억에 월세 110만원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의 빌라를 찾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이 아파트 전세 물건의 감소, 전세가 폭등, 월세 전환 증가, 급기화는 빌라 전세난으로 이어지고 여기에 더해서 빌라 매매 시장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시장 상황에 대한 중개입니다. 아파트 전세값이 급등하면서 빌라 전세값도 연체적으로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아파트 전세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빌라 전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연립 및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로 살던 사람들이 그냥 눌러살기로 결정하면서 재계약 경신에 나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장 연립과 다세대 주택의 거래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곧바로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가 올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어떤 의도를 갖고 추진했던지 간에 그과 별도로 전세가 급등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서민들의 주거비 상승에 크게 기여한 셈입니다. 앞으로 임대차 3법이 정착되면서 전세 물건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전세가 상승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결국 정부 정책은 월세를 살다가 전세로 옮기고 그 전세를 살면서 자기 집을 마련한 주거이동의 사다리를 크게 뒤흔들고 말았습니다. 문정부가 오랫동안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고 또 부동산 민심이 덜석거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위험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라서 패닉바잉 그러니까 공포감 때문에 서둘러서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는 패닉바잉이 서울 빌라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시장까지 옮겨가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까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면서 패닉바잉이 다세대 주택까지 확대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거래건수가 서울 집값이 급등했던 지난 2008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 수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대출 규제에다가 아파트 전세는 물론 매매 매물마저도 시가 마르자 빌라로 수요가 옮겨온 셈입니다. 문제는 빌라 시장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성입니다. 공급과잉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공급과잉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바로 다세대 주택시장입니다. 재생간 시장 안정화는 불가피할 것을 봅니다만 시장이 점점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맨 먼저 가격 급락이 예상되는 것이 바로 다세대 주택시장입니다. 시장의 특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불안감 때문에 초조감 때문에 다세대 주택에 대한 패닉바잉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면 앞으로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가격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고 가격 폭락에 매우 취약한 그런 시장이 바로 다세대 주택시장입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모든 주택 소유자는 물론이고 잠재 소유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장단기 효과를 면밀히 따져보고 신중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시장 환경이 요동치는 그런 상황에서는 신중 신중 또 신중해야 할 것을 개인 그리고 개별 경제 주체들에게 요구하는 등목입니다. 아무튼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정부가 23번째 반복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거의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저마다 고통과 고민거리를 안겨다 준 것은 사실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검색창에 공데일리를 누르시게 되면 손쉽게 공데일리 신문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cong공tv도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